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요. ELS와 DLS를 한번 쉽게 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특히 이 DLS 가지고 이제 뭐 손실을 많이, 뭐 일조상당의 손실을 있게 생겼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그랬더니 끽해봐야 1.5%, 2% 준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행 정기 예금이나 적금으로 예금에 받자인데? 해가지고 증권사를 찾아가서 주식은 너무 좀 위험하니까 뭐 좀 투자할 만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증권사에서 자, 이런 조건에 상품을 권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마치 1월 1일 날 찾아갔다고 쳐봐요. 근데 6개월 후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날, 6월 30일 날 해가 그냥 평소대로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100만 원에 5% 수익을 주겠답니다. 5% 그러면은 정기 예금 2%인데 정기 예금보다 높죠. 그죠? 나름대로 고수익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6월 30일 날 서쪽에서 해 뜨면 당신 100만 원 다 내요. 원금 포기해. 이런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 거야 안 들 거야? 그죠?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창의가 100만 원을 이 상품에 투자하죠. 근데 6월 30일 날 딱 봤어요. 6월 30일 날 딱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떴어. 그러면 약속대로 5% 먹는 겁니다. 수익을. 근데 만약에 해가 이날 서쪽에서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이 다 손실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그죠? 이게 가장 이게 ELS하고 DLS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근데 봐봐요.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냐고 그러냐면 이 투자자가 수익을 자기가 가져갈 때는 겨우 5%밖에 안 되죠. 근데 손해볼 땐 어떻게 돼? 왕창 손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 구조가 비대칭이야.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칭적으로 5%, 5% 아니면 이거 다 잃고 이거 다 따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조금 먹는데 손해볼 땐 왕창 이뤄요. 하지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발생할 확률이 이 5%를 수익을 챙길 확률은 거의 확실해. 왜냐하면 서쪽에 해 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리고 이 서쪽에서 해 뜰 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 이런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ELS, DLS는 보통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수익을 얻을 때는 작게 손해볼 땐 왕창 하지만 수익을 얻을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발생할 확률이 거의 높은데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보세요. 방금 전에 뭐를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종의 넥이죠. 상품을 만들었냐면 태양을 이 해가 어쩌겠습니까? 태양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투자 상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DLS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ELS가 아니고 왜 DLS죠? 왜냐면요. 봐봐요. 저는 지금 이 태양을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태양이 기초 상품인데 ELS라는 건 자 영어로 봐봐요. Equity Linked Securities 이게 Securities가 증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quity가 자기 자본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주식, 주가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Linked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ELS는 Equity 기초 자산이 주식이나 코스피 지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주가하고 주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초 자산이 이해됐은 거예요. 근데 DLS는 Delivertives Linked Security 이 Delivertives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선물 옵션 할 때 파생 상품들 파생 금융 상품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DLS S 그러니까 지금 여기 LS는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앞글자만 틀리잖아요. 이거는 주식을 위주로 이거는 파생 상품인데 즉 파생 상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주식 빼고 다 포함됩니다. 아까 제가 그 태양도 주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빼고 나머지 것들 채권 이자율 뭐 그냥 다른 이자율 통화, 실물 자산, 금, 원유, 가격들 이런 거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뭐 자기 자동 조기상환, 만기상환 이런 거 있는데 아 이거 좀 어려워.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기사 있는 데는 이거까지 필요 없고 봐봐요. 지금 그런데 그럼 ELS를 하나 가장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그 태양 대신 주식을 집어넣고 보자고 봐봐요. 주식이 100만 원이야. 뭐 주식의 현재 주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1월 1일에 100만 원 했대. 100만 원. 그런데 이때 봐봐요.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 해가 서쪽에서 뜰 만큼 좀 확률이 낮은 게 뭐가 있냐면 6개월 후에 삼성이 삼성 주가가 쭉 내려가가지고 40%까지 내려갈 확률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 주가가 현재 이 삼성 주식이 40% 이상만 되면 너 5% 가져가. 그런데 만약에 4% 이하 떨어지면 그때는 너 원금을 손실 보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을 기초로 했으니까 이거는 ELS네. DLS가 아니에요. ELS인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월 1일 날 가령 100만 원에 이 상품을 투자했죠. 이때 주식이 기준일이 이제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삼성 주가가 쭉 떨어졌어. 계속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6월 30일 날 딱 보니까 40 40만 10원이야. 40만 10원. 그래도 100만 원에 5%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월까지 받은 거니까 2만 5천 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40만 원 이상이더라도 아니 4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러면 좀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삼성 주식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됐어. 6월 30일 날. 그래도 얼마 밖에 못 보고 5%밖에 못 먹죠. 좀 속은 쓰리겠죠. 손해는 안 받지만. 그런데 큰일 난 거는 뭐냐면요. 이게 100만 원이었던 게 해가 서쪽에서 떠버렸어. 실제로 삼성이 뭔가 이상한 악재가 겹쳐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35만 원 선에서 이렇게 6월 30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6월 30일 딱 끝나죠. 그러면 원금을 손실이 있는데 ELS는 보통이요. 아까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35만 원 빼면 얼마예요. 65만 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손실을 많이 보죠. 왜? 애초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손실 한계선 이라고도 부릅니다. 손실 한계선 그래서 낙인선 뭐 그렇게도 부르는데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시간 되면 할게요. 만약에 뭐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그것까지 근데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크죠. 먹는 거는 겨우 얼마 밖에 먹는데 5%밖에 먹는데 이게 주식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ELS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 DLS 있죠. DLS 그거는 뭐를 기초 상품으로 하냐면 주식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국채 이자율 수익률을 가지고 기초 상품으로 했는데 이거는 자 요 마이너스 3으로 잡았어요. 마이너스 3이 요 손실 한계선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채가 마이너스로 정말 뭐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서우프라임 모기줌 이후에 양적화나 미국에서 한 다음에 막 그 유럽에서도 재정 위기를 겪고 그래가지고 아주 드문 현상으로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 잘 안 일어나는 건데 설마 독일 독일 유럽에서 이후에 솔직히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 국채가 설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겠어 라고 한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지. 그래가지고 0.3% 보다 국채 수익률이 높기만 하면 5% 줄게. 근데 0.3% 이하면 그때부터는 원금 손실이 돼 원금 손실이 좀 세다 그랬죠. 그래서 250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50배수라고 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1월 1일 1월 1일에 어 어 가령 뭐 0.3% 였다고 쳐봐요. 그 독일 국채가 그래가지고 요 놈이 마이너스 0.3% 보다 높기만 하면 높기만 하면 그냥 5%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0.3%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50배수로 원금 손실을 잇게 돼요. 그런데 자 봐봐요. 이거 지금 기초자산이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요 국채 수익률이 기초자산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독일 국채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했으니까 이건 ELS가 아니라 DL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상품을 우리가 조금 좀 한번 살펴보면 봐봐요. 가장 문제가 되는 상품이 뭐냐면 독일 국채 심령물 6개월짜리인데요. 총 1250억을 판매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있잖아요. 원금 손실 한 개선이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요거보다 높기만 하면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독일 국채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빼놓고 2016년도에 2016년도에 마이너스 0.12 정도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시점이 여기였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요 빨간 줄이 요게 이제 0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요기를 빼놓고는 요기 빼놓고는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 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못 믿겠지만 그때 가장 역사상 낮았을 때가 0.127이었는데 0.3보다 낮아지겠어? 설마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3월 달에는 그리고 이자율이 플러스였습니다. 0.2 정도 됐었어요. 판매를 처음에 게시할 때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손실 구조를 보면은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0.3 마이너스 0.3 보다 낮죠? 그러면은 250배를 곱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0.3 마이너스 0.3 보다 낮아져가지고 마이너스 0.4% 됐죠?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0.1% 지금 차이 나잖아요. 그 원금 손실 한 개선 하고 그러면 0.1% 에다가 250배 곱한 다음에 이거를 원금 1억을 곱해봐요. 그러면 2,5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3% 보다 0.1% 국채가 떨어지면 2,500만원 4분의 1이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0.5면 얼마 손해가 돼요? 1억에서 반 5천만원 날아가죠? 0.7이면 원금 전액을 손실이 있게 됩니다. 손해가 굉장히 엄청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품이 원금 손실 한 개선이 마이너스 0.3인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야 했냐면 지금 8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0.678 이에요. 0.7이면 마이너스 0.7이면 전액 손실인데 지금 전액 손실을 보기 직전입니다. 근데 보세요. 3월부터 판매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기일이 9월 19일부터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해본 건 아닌데 지금 보세요. 쭉 시간이 가가지고 9월 19일부터 만기가 차츰차츰 돌아와요. 그런데 아직 희망은 있어요. 마이너스 0.68이었던 지금 현재 이 금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손실 안 보시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하느라고 제가 이 기사 읽기 싫어 저는 이렇게 읽기 싫어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막 피해보고 그렇다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사 읽기 싫은데 강의하려고 강의 준비하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퇴직금을 넣으셨는데 그렇다는 분들 되게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지고 손해를 원금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원금을 좀 다 손실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런 상품입니다. 요런 상품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9월 19일까지 지금 한 한 달 조금 덜 남았는데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런 상품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DLS하고 ELS하고 차이점 알았죠?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는지 알았으니까 신문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사가요 중앙일보 8월 19일 기사가 DLS 폭탄 터지나 뭐 이런 기사가 나는데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뭐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좀 글씨 좀 크게 할까요? 자 여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독일 구체 10년물 채권금리 DLS인데 판매 금액은 1226억 이고요.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그럼 아까 요 마이너스 0.3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그래서 보세요. 마이너스 0.3 보다 높으면 0.4% 이상의 수익 제공하지만 마이너스 0.3 보다 낮아지면 250배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잇는 구조다. 뭐 요런 내용 요런 내용이 기사에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요 기사를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ELS와 DLS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좀 빨리 국채 금리도 오르고 다른 상품들도 좀 상태가 좋아져서 손실을 입으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